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하신 것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나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검 받을 것이오 예수님이 십자가하는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이고 인간과 인간의 화평, 그 십자가지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나니 영어로는 피스메이커 좀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피스, 평화를 해서 메이커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이죠 모든 양 화평과 걸어가면 좋지라 이것입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웃과 화평할 때 누구하고도 화평할 때 하나님을 뵐 수 있다 불편한 관계 원수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할 때는 내 영혼이 주님을 배울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저는 이 시간에 광화문 외국성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이 뭘까? 뭔가 광화문 외국성들의 눈물, 아픔, 고통을 내가 아는데 그 비바람 속에서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에 이 나라 살려달라고 울고 기도 얼마나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쓰고 했을까 하는데 총선 패배하고 여러 가지 누군가가 책임을 돌리고 그래서 서로 아픈 가운데서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아픔, 상처, 눈물을 닦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도 저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고 그럴 영향도 없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그래도 성냥께서 어떤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광화문 외국성들에게 호소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 3일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김문수 전 경기지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전에 전 국정원장 김승규 장론과 김문수 지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정부는 다 공산화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장 지내고 법무장관 하신 분이, 도지사 하신 분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깊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입에서 한 2년 전에 이 나라가 다 공산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황호본연과 관계가 선묵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화해할까 해서 뵙고 하나 되세요 지금 국가유기 때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분이 참 훌륭하고 좋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어서 대장보다 두 분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황호본연이 2시 반에 김원수 TV 출연을 하실 것이고 저는 이제 황호본연이 4가지 받은 음성을 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제가 1시에 유튜브를 찍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렇게 하나 되고 있구나 이건 하나의 깊은 소식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되면 이기고 분이라 먼지인데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것 없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황호본연이 하나님의 은혜로 13일 동안 회귀하고 4가지를 받으셨는데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4가지 다 이미 아는 내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받은 것이 맞다는 거죠 팩트란 거죠 현실이란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회귀하고 나서 음성을 주셨다는 그분이 만난 하나님의 그 통로가 하나님과 만나면 영적인 수준이 참 귀하구나 그런데 그 내용을 6월 15일부터 만나가지고 13일 회귀하고 나서 그 후로 이걸 한국교회에 전해야 되는데 몇 달 동안 왜 알려지지 않을까 저는 참 미약하지만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튜브를 짓고 많은 분이 알리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 성도를 생각하면 정말 회귀했다면 황호본 성도라도 좀 사과하고 잘못했다 해야 될 텐데 야마롭지 야마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경솔해하면 말할 분이 아니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치인은 찬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강화문 성도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싫어해가지고 황호본 지배한 사람들은 또 그들에게 어떤 부담을 안겨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지금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품어야 되겠습니까 회귀한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 하나님께 이를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도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정말 강화문 성도의 그 기도와 눈물, 사랑 그 모든 것을 받은 것을 알고 어떻게 강화문 성도의 마음을 풀어줄까 하고 고민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나서서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도 이 나라가 유기 가운데서 뭔가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정공한 목사하고 그렇게 마지막에 헤어지게 됐는가 아주 예민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언급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공한 목사 종교가 사랑하고 그분이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정부가 주사파 정부로서 일국까지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강화문 집회가 이루어지고 깨어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항상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에게 약속을 어기고 들어보니까 누구에게 기도받고 정공에서 만나지 마라 그래서 안 만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명하지는 않아요 제가 듣기로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개인적인고 당 문제에서 제가 듣기로 비례대표를 반을 2분위를 달라 또 총리 장원까지 요구했단 말인데 그 부분을 제가 확실한 것이 정공한 목사님이 광주에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걸 장담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제1야당의 비례대표를 과본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확증받아 놓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고 큰 소리를 치신 것은 사실이에요 생각보다 제1야당에 어떻게 과본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저런 얘기가 난 누가 잘 잘못 얘기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잘했고 잘못 얘기했지 말고 현재로서는 하나 되어야 정권이 바꿔지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모른 명이 있는가 보나 그리고 사랑하다가 제1모를 덮어주는 건데 덮어주고 이뤄주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과학에 어떤 걸 매여 갖고 있다면 어떻게 성이 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싸우다가 공산화되어버리면 누구 탓을 돌리겠습니까 저는 황장노임을 평상에 교제하고 깊이 아는 관계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 나라 사례되고 열정에 의해서 교제하고 만나고 이렇게 이 시간도 하는 것이지 아무 다른 정신이 의도로 없습니다 광주 내부군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힘든지 지금도 황후보를 같이 이렇게 일한 걸 보고 굉장히 염려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정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줬으면 그걸 전해야지 그 네 가지가 정확해요 첫째 목사들이 타라 물론 저는 그분이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가장 큰 것은 더블씨 간 거예요 물론 온전한 종이 있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두 번째 교회들 연합해서 정부가 대항해라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주자판 적고 알면서 그냥 무릎 꿇고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예배를 폐쇄할 수 있냐 헌법 보장도 없고 하나님도 아니다 네 번째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신 분이 지금 황후보님인데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부정선거가 팩트가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걸 그 당 선관에서 황 대표에게 협박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공무원이 두 번이 왔어요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 후보님께 아래와 같이 비공개로 권고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뭐인가 후보님의 발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육하우처에 기반한 명확한 물증이나 인적 증거가 있지 않습니다 증거를 다 보여줬는데도 있지 않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이에 후보님은 향후 후보자 경선기관 통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실출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정홍원 이렇게 협박이 나왔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발언은 육하우처에 기반한 명확한 물증이나 인적 증거를 근거하지 않고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부당한 경선 관여 관여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하고 후보자님의 선거운동을 인해 향후 경선 과정에서 공정 경선을 위한 당의 노력과 국민들의 신뢰가 실출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에도 공정하고 혐의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와 자체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바뀌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협박이 온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썩어버렸습니다 그 당 내에서 중앙관리선거 종원 이분이 한마디로 그런 얘기 말하고 입 다물으라고 다 아는 얘기를 그렇다면 얼마나 당 내에서 이렇게 협박받고 고통받고 눌리는 상황에서 누가 이런 시점에 황 후보님을 지지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의인이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분이 회계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감사해야죠 회계도 성령의 역사 속 성령의 사람을 일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고 조조한 사람도 회계할 때 받아줬는데 왜 회계해서 한 이분을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으며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을까 이건 지금 네 가지 팩트는 전부가 말한 것은 교회의 문제고 목회자 문제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고 우리의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애통하고 회계해야 되는데 부끄러운지 알아야죠 목회자들이 저부터 부끄러워요 그런데 왜 이분을 지지하지 않고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광화물 성도들은 왜 우리한테 잘못하고 빌지 않는가 그게 너무 섭섭하죠 물론 섭섭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맡겨야지 우리는 금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비례대표로 50% 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서 도를 던진다면 주님이 어떻게 그래 이렇게까지 회계하고 그러면서 내가 팩트 정확히 알고 있고 보여준 것까지도 정말 깨어나지 않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한국께 버리고 이 나라 심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는 그들을 받아야 되거든요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죠 우리가 황 후보가 전광학 목사가 박영호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정, 부패, 비리와 싸워야 되고 정의감 싸워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힘을 앞여야 되고 그래서 뭔가 살아 움직이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싸워 외칠 수 있는 사람 일어나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볼 때는 뭐라 그럴까 비굴한 것이고 또한 아무 믿음의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말씀드리면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옮기는 것이 믿음인데 행하는 믿음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무슨 제 어떤 이론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단지 이 사실을 좀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저는 호소를 합니다 저는 한나가 무자에서 분인나 장각지 꼴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눈물 골자를 통해서 심정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하나의 사람 됐고 변화됐고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됐고 만일에 그 눈물 골자가 없었다면 분인나 꼴을 보지 않았다면 장각지 꼴을 볼 때 그 여인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그랬다면 한나는 하나님 못 만나요 못 만나면 사무엘을 줘도 믿음으로 키울 수 없어요 황 장관님은 그가 실패하고 그가 뭔가 실수에 의해서 넘어였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통해하면서 다시 깊은 영적 경제에 의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영의 사람 된 사람이 이 나라 지도자가 되어야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치는 밀시 정치하고 야합하고 있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서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왔다면 정말 감사하고 힘이 합하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냉낙한 반응을 보인다면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회개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어제 보니까 여론조사가 1, 2%가 17.7%까지 폭등하고 있어서 아 놀랍다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교회들이 정의를 위해서 선거가 부정선거 또 이대로 한다면 무슨 선거할 의미가 있겠냐고요 세상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정웅원 씨가 이렇게 협박해서 보낼 정도라면 얼마나 안경실을 받고 무시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같이 도와주고 힘을 합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에 일어나야 될 시기라는 것을 저는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정말 나는 오래전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것인데 하는 유튜브를 듣고 울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서둑에 많은 간호원들이 가고 그 당시 광부로 지하 1000m, 2000m 끄떡온 곳에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석탄을 캐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어떤 역사였느냐 아무도 차관을 주지 않으니까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서둑에서 우리가 차관을 줬어요 그 차관으로 경제건설을 기초돈이 된 거예요 쌈짓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둑 갈 때 어떻게 간지 아십니까? 전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인 거 내려가서 인안기로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울고 간호자들이 울고 울고 그러면서 또 한 번 세 달을 그렇게 안 하고 요가를 부리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당시 광부고 간호자 같지만 그 당시 최고 학력 수준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경제발차 이루어 이 찰상에 이 좋은 나라 이루었는데 세계적으로 10위권 대한민국 사회에 모르는 거 있어요 외국 사람이 가장 부러운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좋은 나라는 줄 모르고 살아요 전 불평이나 했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나라를 모르고 그러면서 노사 분기 싸우고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와서 잘 됐습니까? 다 망해먹었잖아요 거들렀잖아요 어떻게 이 불법 집회에 불법 성의 180명 해가지고 부정선거에 이룬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3,100개예요 일본은 1년 가도 수십 개의 법을 만든대요 주민자치법이 뭔지 아십니까? 인민회의이지 않습니까? 다 공산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내년 대선을 잡아가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됩니다 저는 처음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어요 왜 제발 이 나라를 정권 받게 해줄 수 없으면 안 해줄까? 그런데 그분이 차별권지법을 통과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은 차별권지법 자체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불교 구원이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 바깥에서 호랑이를 피했더니 더라 독사에 물려 죽은 꼴 한국에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지금 목사를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제발 일어나주시고 나는 한국교회를 이대할 만한 역량도 없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고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냥 이걸 전파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 이름만이 나기만 한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국의 목격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성도에게 호소합니다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 누구 대통령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권지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 다시 한번 얼마나 앞장의 기간에 모두가 다시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